자동차 오디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램프는 차량의 사운드 시스템을 크게 향상시키는 최첨단 솔루션입니다. 음질을 최적화하고 고급 튜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DSP 앰프는 운전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이 기사에서는 CAR 오디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램프에 투자하는 것이 심각한 오디오 애호가에게 필수적인 기능, 혜택 및 이유를 탐색할 것입니다. 자동차 오디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앰프란 무엇입니까? 자동차 오디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램프는 앰프의 기능과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고급 처리 기능을 결합한 장치입니다. 다양한 오디오 매개 변수를 정확하게 튜닝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오디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앰프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수한 음질 DSP 앰프는 다양한 오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제어하여 음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음향과 일치하는 소리가 미세 조정되어 명확하고 균형 잡힌 몰입형 청취 경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급 튜닝 기능 DSP 앰프를 사용하면 이퀄라이제이션, 시간 정렬 및 크로스오버 조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튜닝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DSP 앰프는 기존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완전히 점검할 필요 없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 됩니다. 결론, 자동차 오디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앰프는 심각한 오디오 애호가에게 필수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DSP 앰프는 오디오 매개 변수에 대한 정확한 제어, 음질 향상 및 고급 튜닝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변환합니다. DSP 앰프는 시스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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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DSP 앰프는 시스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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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이용합니다.